하나야, 네가 골라라. 근데 하나도 보니까 약간 병 소리 냄새가 나더라고. 기만 느껴볼게, 체리기를. 열정적이네. 열정적이야, 이 하나라도. 분량 가져가야지. 뭐야, 결정했어? 왠지 이게 느낌이 오는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열어, 열어! 하나, 둘, 셋!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야, 대박! 우와, 이거 대박이다! 오빠의 기운이 좋았다. 아, 체리 먹어봐. 아, 얘 양치다. 어, 체리 맛있다. 아, 맛있다. 근데 저는 원래 체리를 또... 나도, 오! 근데 저는 원래 체리를... 나도, 오! 형, 지금 이빨, 이빨 빡 소리 나는데 괜찮아요? 네? 빡 소리 하셨어요? 아니야. 야, 내가 올해, 올해 진짜 다 되는 것 같아. 운을 너무 쓸데없는 거에 많이 써요. 무통 세우고 이런 게 써. 아, 맞아. 그것도 얄리가 있어. 얄리가 있다고? 야, 그것도 얄리가 있어. 야, 그것도 얄리가 있어. 야, 그것도 얄리가 있어. 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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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리. 아니, 석 씨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한 번 되나요? 재밌다. 자, 네. 어느 팀으로 알려줘야 돼요? 당연히.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형. 아, 그림상을 웃긴 건 여기가 또. 장발장. 여기는 태워도. 형, 신혼무부 컨셉. 어, 맞아. 형, 종국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종국이 형이 우절하고 뒤에 두 명이 타는 거야. 아, 맞아. 너무 재밌겠다. 벗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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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으라고 잘하겠다. 예쁘다, 예쁘다. 이건 못 바꿔. 계속해서 됐지도 않아. 바꿀 수 있다니. 광자, 광자. 광자. 픽스. 여기 픽스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세라티 타고요. 국자보다 광자가 낫지. 그럼 우리 편하게 간다, 우리 형. 자, 이제 스팟 두 소 있는 거 하나씩 드릴게요. 네. 산아. 안녕, 토민아. 아, 여보. 갑시다. 네. 둥국이 오빠 뭐야? 둥국이 오빠 우리 아들? 아들. 아들. 우리 아들. 아들 하나 잘 치웠네. 아주 든든하다, 아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어, 이 형들에서?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형, 일단 이거 우리 그거거든요? 세 군데가 있는데요? 가도 비닐물은 모르면 의미가 없고. 그럼 여기부터 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비밀번호를 찾아야지. 그런데 다들 여기로 가겠죠? 이 스팟으로?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눈이 많이 와, 오늘. 아우, 따가워, 씨, 머리도 씨. 아, 이거 잘못 골라. 아, 진짜 따가워. 아, 나 목이 너무 따가워. 아, 나 미친 것 같아. 입에 계속 들어가네. 아, 짜증 나. 아, 짜증 나. 야, 히터 좀 켜자. 아우, 씨, 추워. 우리 저거 뚜껑, 저기 트렁크도 열렸는데? 형, 트렁크 열었어요. 야, 이 트렁크 어떻게 닿노? 저 트렁크 좀 닫아주세요. 아... 주주 치고 있어, 잠깐만? 침묵 잘못 만났어. 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용문. 양평구. 와, 이거 봐. 다 쳐다봐. 지금 아까 용문 나왔었는데. 아, 용문 나왔어? 내비도 못 찍는다, 내비도. 야, 네가 해 봐. 이거 엄청 어렵단 말이다. 아, 기다려 봐봐. 야, 그냥 이거 찍자. 이걸로 가자. 와, 눈이, 눈이 무지하게 오네. 간다. 와, 이거 봐. 다 쳐다봐. 아, 정말 너무 창피해. 아, 정말 너무 창피하다. 아, 머리라도 모자라도 이거 가발이라도 안 쓰는. 오빠. 아, 겁나 추워, 지금. 아, 추워. 어우, 잘 나간다, 야. 오빠. 형. 오빠가 달릴 수록 광수 머리가 달린다고. 형. 아, 형. 아, 오빠. 아, 오빠. 전체를 갈게.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형, 형한테 물총 했는 거지. 오케이. 아, 형. 이거 봐, 내 말 안 들리나 봐. 형,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려, 이거. 어, 형. 딱 치고 가냐? 아, 추워. 근데 오늘 어쨌든 가서 뭐 집에서 뭐 저거 하는 거 아니야. 물건 훔치는 거 아니에요, 오빠? 물건 많이 훔치는 거? 그래, 훔치는 거. 아, 진짜 이 방송에 너무 어울리니까. 그 차이도 어울려요. 아, 전도도? 응. 나는 훔치지 못해. 에이. 걸려. 거짓말도 잘 못하고. 너 사람 막 훔치잖아. 내가 훔치는 적이 없는데. 네가 내놓은 거 아니야? 아, 내놓은 거. 그냥 네가 그냥 내놓고. 시장에 나왔니? 아니야. 이거야? 이거야? 확실해? 들어가면 되겠다, 야. 우리만 온 거야? 우리만 왔나 봐. 너무 오빠 일하러 온 거 아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박 2일로 셋잖아, 그렇지? 너무 좋죠, 여기. 1박 2일로 딱. 아... 오자, 오자. 셋잖아. 어디? 셋잖아. 1박 2일로? 그럼 종국 대신 중간에 가기 없기. 중간에 가기 없기. 중간에 가기 없기. 그럼 나 갈게요. 왜 물어야 돼? 아니, 없지나. 괜히. 그렇게 종국이 없어지면. 아, 저 이제 안 올려. 자전심사해서 안 되겠어요. 뭘 자전심사해서 괜히 놔. 야, 장난이지? 여기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첫번째 닭다른, 그리고 누나는 어떤 걸 좋아져요? 감사합니다.